구속사의 조연들, 주연과 조연이 누구인가 오늘 말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볼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갈 지파의 족보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얘기되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는 유다와 베냐민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제 왕국이 분열될 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될 때 북왕국은 여로부함의 길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부함으로부터 이제 이끌어지는 여로부함은 반기를 들고 북지파, 열지파를 모아서 이제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따르려 하지 않는 그게 여로부함의 길 다윗의 혈통이란 단지 세습되는 핏줄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왕국 20명의 왕에 이르는 이 다윗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국이 갈라지기 전에도 이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지파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냐민 지파를 소개할 때는 용사라는 말을 항상 덧붙이고 있습니다 다윗을 따른 첫 사람들도 역시 베냐민 지파에서 활과 물매를 담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조력,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또 용사의 역할을 감당한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들이 군데군데 아마 끼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연과 조연은 누구인가 주연은 당연히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주연이 되십니다 감독이면서 연출자이면서 또 주연이 되십니다 등장하는 인물들과 등장 배우들이 주연이 아닌가 하나님은 감독이고 주연은 그들 아닌가 그런데 그들의 주연으로서의 소양이 너무나 떨어집니다 그들은 감독계 연출자의 의도와 또 그 계획 시나리오를 잘 읽지 못합니다 그걸 다 읽고 나와야 충분히 다 소화해낼 수 있어야 주연인데 그들은 이것을 다 소화해내지 못하고 또 다 읽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의 연출자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서 성실하게 자기의 역을 감당하는 이들은 조연과 엑스트라입니다 모세도 여우수와도 조연에 불구하고 저희들은 너무 낮출 필요는 없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엑스트라로 해두죠 저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에 책임을 다 따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역시 주연의 역할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기록과 구원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는 이야기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연이 되십니다 감독, 연출자 그리고 주연 하나님 종종 영화에서도 명우들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설적인 명우들은 감독, 연출, 주연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클린트 이스투드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하죠 자기가 실제로 주연되는 영화를 감독하고 연출합니다 심지어 각본까지 쓰기도 하는데 그래도 항상 흥행에 성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공하지 않으실 이야기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공 못할 그 스텝들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압도적인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순도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2000%의 순도로 우리가 보통 90 몇 프로면 금도 순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순도가 거의 100%에 가깝다 얘기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는 순도가 한 2000%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00%라고 얘기를 한 것은 과장이 아니고 감히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평할 수 없다 순도를 논할 수 없다 일찍이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성공시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편없는 엑스트라 아들을 모아서도 하나님의 선택이 빛을 바라고 우리가 선택되었다는 것 자체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끝났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면에서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었다는 것 자체로 정말 다른 이야기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질 만큼 비중이 높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런 일과 같습니다 출애급 사건은 그 사건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그 이야기의 초월성이나 그 경이로움을 말하기에 충분하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은 갑자기 빛나기 시작하고 우리들의 이야기는 벌써 광채를 내기 시작한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하신 바로 그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해하지 못할 섭리와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찬양 중에 섭리가 있다는 애에도 있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깊고 부여하신 생각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의 길이 있고 생각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고 이해도 못하고 따라오지도 못할 섭리를 어디인가 숨겨놓고 있지 않습니다 심술구진 선생님처럼 니들은 백날 해도 나를 몰라 그런 식의 고집스러운 권유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장하고 자랑하고 싶은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대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지만 무소불위하고 전제하시지만 하나님은 불변하고 신실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신비를 감춰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의 휘장을 열어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보이시고 그 영광을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따를 수 있을 만큼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큼 우리를 인도하신다 거기에는 섭리라는 말을 붙여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욕망을 버리지 못해서 그 길을 놓지 않고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변명과 핑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를 성량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신음하는 표조물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 로하여금 성량받은 첫 열매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성경에서 알고 있고 더 알아야 될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길은 미로인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길이 막혀 있는 라비린스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길은 좋은 소식입니다 시작할 때도 좋은 소식이었고 끝날 때도 좋은 소식입니다 성교사님들과 목회자들에게 복음이란 좋은 소식이 아니라 힘든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과장이고 뭔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뭔가 다른 생각이 읽힙니다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좋은 일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은 뭔가 과장된 생각이 엿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므로 대가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일을 복음이라고 치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제가 은혜를 받고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사실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렇게 기쁘고 좋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놀라운 일 또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 그리고 나서는 십자가의 길 누군가가 져야 될 고통스러운 이야기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은 죄가 만들어낸 하나님과 멀어진 증거였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샘물이 되셨고 우리 그 가운데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구름과 불로 우리를 인도하셨을 뿐입니다 인도자를 허락하시고 목자처럼 우리를 품으셨을 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좋은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굳이 여러분 삶 속에서 요철과 굴곡을 드러내서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결산과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불신자에게는 그들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결산을 하게 될 것이고 믿는 우리에게는 청지기에게 맡기셨던 주인의 결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굳이 힘들다고 두렵다고 우리가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주신 은혜에 대한 매듭과 결산을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때까지 좋았는데 오후에 왜 이런 일이리나 그렇게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손 닿지 않는 곳에 우리들의 오늘의 삶의 시간에 높은 곳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말씀으로 대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조연으로 하나님의 큰 용사로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는 그 주역들과 또 하나님의 주된 이야기 그 하나님의 이야기의 메인스트림에 우리는 협력하고 쓰임받는 좋은 소식의 조력자들 조연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사도는 너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일에 참여한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늘 기쁨으로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시는 용으로 계시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일을 마땅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전선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교사님들하고 큐티 세미나를 했습니다 매일 큐티하는 것이 성교사님들에게도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 성교사가 무슨 대단한 특권도 보장된 권위와 영광도 아닙니다 우리는 진검으로 서야 합니다 먼저 믿은 것이 우리에게 어떤 프리미엄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린 진검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좋은 소식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두 영광과 하나님이 주신 귀한 권리입니다 이를 놓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과분한 호의를 거절하는 셈이 됩니다 열두지파에게도 역시 그러합니다 제가 역대기의 적보가 포로 이후까지 계속 계속 이어지는 것 예루살렘의 이제 솔로몬 성전의 첫 제사 대제사장과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마지막 대제사장의 이름이 기록된 것 그리고 포로 이후에도 7대에 이르기까지 제사장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 또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이야기를 크고 작게 담당했던 오늘 베냐민 지파처럼 신실하게 이제 남한국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는 이래 조력자가 되었던 것처럼 신무원 지파처럼 유다 지파의 분기세에 참여했을 뿐이지만 그러나 등 돌리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이들은 그 안에서도 번성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울더라도 뿌리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심판에 하나님의 그 채찍이 매서울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돌이켜 고치고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다시 찾고 부르리라 우리가 땅끝에 있어도 바닷끝에 있어도 내가 너희를 찾고 모으리라 이사회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 하는 얘기가 이제 제자훈련을 하면 여러분이 다시 영적 습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는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할 모든 변명을 다 차단해 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은 있지만 할 말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입으로 하나님 앞에 할 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간구하고 순종의 말을 하는 것이 맞은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영적 습관으로 훈련되지 않을 때 기도를 하기만 하면 제 3인칭으로 돌려서 남의 얘기처럼 기도를 하게 되는지 하나님이 저는 이제 흉내도 잘 못 되겠어요 자꾸 잊어버려서 그런데 그런 생각을 그런 믿음을 갖게 해 주시기를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에는 항상 뭐가 빠져 있느냐 하면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고 싶어요 라든지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할 거예요 라든지 인격적인 나와 너 사이에 있을 때 일어나는 대화의 핵심이 항상 빠져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할 말이에요 그냥 내가 할 말이 있어요 그럴 뿐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가는데 성지술래 가는데 지금 언제 만나고 어떻게 준비하고 나는 뭐하고 너는 뭐하고 그런 이야기가 기도에서는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다 빠져 있어서 마치 알 듯 모를 듯 삼자적인 여무원만이 어슴프레하게 담겨 있는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하는 기도들 중에 그거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나도 없어요 있다면 그나마 감사 그나마 감사 몇 가지 빼고는 그 외에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리고 남겨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10편의 기도들을 보면 직접적이고 분명한 아주 긴급하고 그런 기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그 주님의 일에 바로 그 구체적인 일들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열두지파를 부르셨어요 그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주도권으로 그들을 선택하시고 제 선택하신 거예요 그들의 이름은 쓰다 남은 막대기들이 계속 이사갈 때마다 따라다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담으로부터 이어지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그 어쩌란 말이에요 도대체 누구 손자라는 게 어쩌란 말이에요 그래서 손자고 손자고 증손이고 고손이고 그 이야기를 왜 늘어놓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에다가 무슨 자랑스러운 족보라고 망한 나라의 족보 아니에요 결국 얘기하면 그게 어쨌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과 이름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을 다시 선택하고 그들 가운데에 구속사의 조력과 엑스트라의 역할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멀어지면 하나님 내 할 말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응답은 없고 헌신은 없고 주님의 사랑받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은혜 받고 직분 받은 거 그거 하나로 그냥 평생 쭉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아마 걸림돌로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또 저희가 그렇게 자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 가운데서 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근에 된 서름과 철양함과 고단함과 그런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 속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그런 넋두리는 언제나 하고 살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이 어렵고 또 어디가 아프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많고 한숨이 납니다 그런 이야기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우리들의 순정이고 감사하고 또 다짐이고 강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일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 주님을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가운데 내비게이션 수신이 정확하게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에 주님 승인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데 환자는 많고 의사수는 적어요 그럼 의사는 죄의식을 가져야 됩니까? 당당해야 됩니까? 당당해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야 치료할 수 있습니다 푸념하고 탄식하고 환자수는 많고 해도 해도 끝도 없고 손도 모자라고 해봐야 다 하지도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의사의 직분에 그런 일을 맡긴 적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당당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될 줄 알아요 환자들이 의사를 인질로 잡은 거 아니에요 의료와 복원에 인질로 잡혀있는 사람들이 의사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특권이고 존경받는 것이고 하얀 가운만 보더라도 나은 것 같고 그리고 모두 다 나도 의사선생님 되고 싶어요 아이들이 그런 꿈을 갖기에 족한 그런 권세 있는 전쟁인 거예요 갑자기 의료정책과 복원정책의 희생양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한국 사태도 분명히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의 의사가 있든지 없든지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의사이시고 우리를 고치시면서 한 번도 나 이거 못해먹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어머니들은 대식구가 딸려있고 일생동안 부엌을 벗어나지 못하셨던 운명일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이거 못해먹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저 불쌍한 것들이 어떻게 살 수 있나 당연한 직분으로 여기셨고 또 그렇게 감당하셨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면서 세상 일도 바쁘고 몸도 아프고 이사도 가야 되고 이직도 해야 되고 자녀들은 떠나가고 그런데 또 큐티도 하고 사역도 하고 못해먹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일도 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주님의 부르심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조역으로 구속사의 조연으로 쓰임받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를 통해서 언젠가 나를 기독교에 발들여놓게 해가지고 오늘 이때까지 이렇게 민기적 민기적 걸쳐있게 하셨습니다 아니요 천만에 주님은 처음 나를 부르셨고 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순도 높은 은혜로 나를 다시 재결단시키시고 재갱신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고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저는 모든 이 세상에 리더와 책임을 맡은 이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빚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아서 이러한 자세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모든 세상에 소란함과 풍파를 이겨내고 우리가 바른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 세상이 노동조합이지 그 어디에서 헌신과 충절과 신의의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모든 것을 연봉과 비례해서 그 역할을 자로 잰다면 여러분 사람들 억울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베냐민 집화가 충절을 다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를 축복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베냐민 집화에서 누가 나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조역을 맡았던 충절 있는 베냐민 집화의 영적 후손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구속사의 줄기를 따라갔던 유다 집화의 후손이기도 하고 영적인 다윗의 뿌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용감하고 용기 있게 또 주님의 길에 섰던 베냐민 집화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는 질투하고 어떤 이는 시샘하고 어떤 이는 낙심하고 어떤 이는 불평하고 내어 버려 두십시오 어떤 이는 원망하고 내어 버려 두십시오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있는 거 그냥 놔두고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기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우리는 열 가지 일의 자원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